아, 어린이집에 슈퍼가 있어? 응 아, 그래? 응 어린이집에서 슈퍼에서 뭐 사먹었어? 응 뭐 사먹었어? 초콜릿이랑 이 과자 초콜릿이랑 이 과자 골랐어, 선우가? 아이고, 잘했어요 수아는 소세지 골랐어 수아는? 소세지 수아가? 응 아, 수아가 소세지 골랐어? 응 그렇구나 근데 나는 안 보이지? 응? 안 보이지? 아이고, 귀여운이들 뭐 해? 응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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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